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무서운데 캐리어에서 샴푸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저의 오늘 킬링포인트 룩은 핑크 수영복이고요 그냥 나음 추울까봐 바로 또 준비를 했고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댄서 친구들 당실장님 다 준비 안 했네요 다 준비 안 했네요 다 준비를 했네요 다 준비를 했네요 다 준비를 했네요 무슨 오른쪽 하라면서 오른쪽 하라면서 무슨 대단한 연기를 하고 있어 오른쪽 하라면서 이 형님이 저 가줄게요 수영은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너무 막잡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물놀이를 무서워하는데 이 깊은 물이 무서워요 바닥에 안 보이는 곳 근데 아시죠? 이런 물들이 진짜 깊은 거 진짜 겉에서 보기엔 진짜 얕하 보인다 저희 댄서 친구들이 여기 시작하네요 수영이 몇 미터야? 1.4m 1.4m 아 맞네요 나 들어갔는데 사라지면 어떡해 아 1.4m 아 1.4m 오 잠깐만 아 1.4m 아 1.4m 가 아닌데 여기 뭐 아 1.4m 가 아닌데 아 1.4m 가 아닌데 아니, 1.3m가 아닌데, 여기? 어, 잘못됐어, 여기. 와, 너무 빛인데? 다들 나와서 비슷하고만 늦게 찍어. 오, 나왔다. 나왔다. 우와, teşekkürasti. 용료 Olha, 용료 얼마나 다 하есть? 너, вас료, 용료. 다mişell Grey 다 возмож singing it? 와, 현강, suffering. 아니, Bryon? 나 진짜 회실농이냐 고생하셨습니다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 제 다이빙 포즈는 애 땡땡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점으로 넘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5 6 5 6 7 8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빨라 저 형이 룰에서 룰 룰는다니까 룰 룰 룰에서 룰 룰 룰 룰 룰 룰 룰에 룰 룰 동시에 나는 팩처로 딱 하고 싶은데 3 1 2 3 1 2 3 1 2 3 1 3 3 2 3 아 안 됐어 안 됐어 3 3 3 3 3 4 3 4 5 아 내 대형 잘 맞아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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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아 업앤드 스타일 해볼까 왜 이렇게 다를 역방이야 역방하면 그대로 올라와서 포즈 않는 것 같아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5 5 5 5 8 2 3 4 2 3 4 5 6 7 8 9 4 5 6 5 6 5 6 5 6 7 7 8 8 아 진짜 잘 놀다 되게 재밌었어 술을 거 같아서 좀 놀면 간단하게 술출?! 배고프진 않은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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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이쁘네요 뇌플미팅 오시는 거 조심히 오셔야 돼 사실 좀 무섭네 잘 나와요 방금? 오 괜찮게 나와요 오 세상에 은밀해 네 뭐 물에 빠진 생쥐골이란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심지어 쥐띄거든요 제가 뭐 먹을까요? 먹을까 뭐 튕이랄 닭크 예스 나 처음 먹어보는데 뇌플미팅 왜 이렇게 짜? 닭고기라고요 이거? 치킨 닭고기지 짰는데 맛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이게 왜 짜가인데 치즈가 밑부러져 있구나 맛있다 뭔가 방콕 가서 좀 수영한 게 되게 좋네요 이게 아닌가 방콕이랑 도시랑 수영이랑 잘 올라서 그런가? 뭐 느낌이 그런가? 그러니까 휴양지 아니에요 원래?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 이왕 나오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댄서 형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동상 대박이었어요 진짜 마지막에 찍은 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그래서 컬러풀 다니엘이 수영을 보여드렸습니다 싱가폴 편은 재밌게 보셨나요? 얼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근데 제가 그 놀이기구 타고 느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진짜 동그랗다고 머리가 진짜 동그랗다고 아 바로 네 제가 와 깜짝 놀랐어 오 태국 태국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태풍 오는데 얼굴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쇼파에서 일어나다가 쇼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잘 때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해서 잤어요 한 숲파를 배기랑이를 이렇게 비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쥐가 나서 비몽사고 가는 겸에 내가 쥐가 여기가 쥐가 아니니까 이걸 빼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파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소파를 마주 보고 닦거든요 소파에 팔로 올라와서 떨어뜨리려고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주먹을 팍 친 거예요 내 얼굴이 팍 친 다음에 아 아 아 이렇게 다시 왔는데 그래서 여기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여기가 진짜 빨렸네 그 너무 아쉽네 저 진짜 쉬지않게 먹고 있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그렇네요 어 진짜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공연을 할 내일 공연할 도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아주 좋다 잘 부탁해요 태국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보려가지고 오늘 얼른 피직 잡고 태국 안티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타이베이 있고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갈 장소는 진짜 이쁘다 되게 이뻐요 애들이 다 좋아요 Downtown 도착해요 예